광주 서구가 지역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협업체계를 세웠습니다. 서구는 지난 4일 서구 체력인증센터와 상무국민체육센터 간 협업체계를 세웠다면서 서구 체력인증세대를 통해서 지역민의 체력을 측정한 다음에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처방하고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처방에 따라서 맞춤형 운동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체력 측정을 원하는 지역민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방문 서비스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